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세게さん은? 저는 히로 상 왜냐면 히로 군이 아직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때문에 첫사랑으로 기억에 남고 이 질문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지금 말했던 멤버들을 생각해보세요 히로군 네? 뭐예요? 아 사랑해 히로군 네? I love you 나니? 히로양 네? 히로? 나 무서운 사람이야 助けてください 따라오라고 따라와! 오우 동반하시이ですね 저희가 이렇게 메이저 데뷔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일본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새로 준비한 모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신나는 무대 보여드릴 거고요 정말 즐거운 무대 정말 재밌게 정말 신나게 열심히 놀아요 그 공연은 저희 메이저 데뷔 기념 의미도 있으니까